杉건리 지경 시계 학동 유독 유현 실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동안 창업 자금으로 인해서 치킨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전남 광주 지방에 올라가서 치킨이라는 곳을 접하게 되어서 요수에 가지고 내려오면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순살 전문점으로 나가고 있고요. 살 부위는 정말 부드러운 닭다리살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치킨이고요. 기본적으로 고객님들한테 배달이나 이렇게 홀에서 드실 때 기본 사이드 메뉴가 정말 다양하게 풍부하게 나가고 배달 쪽으로는 음료 같은 부분도 1.25리터짜리 큰 걸로 서비스로 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깨끗한 기름으로 인해서 고객님들한테 튀겨서 나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자재 같은 부분 고추라든지 양파라든지 양배추 그리고 닭고기를 씀에 있어서 가장 제일 신선 육으로 냉장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신선하게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두 마리를 접할 수 있게 항상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